2023년 9월 24일 이정훈입니다 개딸과 소 딸 사이 국제정치는 춤추는데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개딸과 소 딸 사이 국제정치는 춤추는데 부재는 영향력 공작을 당할 것이냐 공작을 할 것이냐 좀 추상적이죠 개딸이 뭐냐 개혁의 딸들이 내며요 개혁의 딸들을 개딸이라고 하니까 가치가 뚝 떨어집니다 이런 장명도 가능하죠 홍준표 지사가 했던데 소 딸 소신 있는 딸 소신 있는 딸들이 이재명을 옴의하고 있죠 그럼 그건 소 딸이지 근데 이게 개딸 소 딸 만들고 보니까 개나 소나 다 한다 이런 느낌도 납니다 지금 개나 소나 다 나서가지고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국제정치가 어떻게 요동을 치고 있는데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개딸 오로지 이재명 소신 있는 소 딸들이 나서서 우리 정치를 시끄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영향력 공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영향력 공작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블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입니다 이름이 어려우니까 이름 빼버리고 러시아 장관으로 합시다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를 비난하는 연설을 했었죠 그 자리에서 이 러시아 외교부 장관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가 다음 달 10월 달에 북한을 방문하겠다 이유는 지난번 푸틴 김정은 회담에서 양 정상이 합의한 거에 따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는 거 아니냐 푸틴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푸틴은 수락한 바가 있으니까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하면 이제 외교가 춤을 추게 되겠죠 과거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푸틴, 그땐 누구야 트럼프를 만난 것만큼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큰 관심이 갈 겁니다 이어서 시진핑까지 방문한다면 한반도의 국제정치는 상당히 요동을 칠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영향력 공작 종속국 주정관계를 만드는 외교 전략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러시아 장관은 미국과 그 우방국들이 인위적으로 세계를 적대적인 블록으로 나누고 갈등을 붙이키고 있다 그들은 세계가 자기 중심적인 규칙에 따라 플레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이 나토를 통해서 러시아를 굉장히 규제하는 과정에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묶어서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하면서 동북아에도 작은 나토를 만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겨냥해서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있구나 라는 비달이죠 그리고 미국과 서방국들은 멀로주의를 세계화하기로 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멀로주의는 미국의 5대 대통령 멀로가 내세운 건데 그때 미국은 고우웨스트 서쪽으로 영터를 태평양 쪽으로 확장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때 이제 유럽에서는 미국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니까 개입하지 마 너는 너의 문제만 해 대신 우리도 너의 문제에 개입 안 해 라고 하면서 또 미국이 그때 남미에 뭐 브라질을 빼면은 전부 다가 스페인어를 쓰니까 스페인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스페인이 남미 문제에 개입하는 것도 이거 너는 너의 나라 문제 유럽 문제나 개입하고 아메리카 문제는 개입하지 마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로주의하게 되면 미국이 자국과 자국에는 캐나라도 포함되죠 그 다음에 남미 이 신대륙 문제는 자기가 알 테니까 유럽은 네 거나 해 하고 일종의 고립주의로 이해해 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멀로주의를 세계화하기로 한 것 같다는 거는 미국이 고립주의를 깨고 이 세계 전체를 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비난입니다 지금 미국은 뭐 이미 나토를 만들고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통해서 미국, 남미 대륙을 벗어나서 세계 문제에 다 개입하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강하고 우크라이나의 무기나 금전을 지원하면서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멀로주의가 깨진 거는 맞죠 그러나 미국도 상당히 불리해지면 나만 살겠다 하는 멀로주의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중국을 항조 아시안게임 때문에 방문하니까 시진핑이가 그럭저럭 잘 대접을 해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도 야단치고 러시아도 야단치고 하니까 중국도 주목을 합니다 함부로 대했다가는 어쩔까 싶어서 그런지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니까 역시 중국은 북한하고 딸랑딸랑 잘 놀고 있다는 게 북한 신문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북한 신문, 노동신문이 오늘 짜죠 9월 24자 밝힌 거에 따르면 9월 9일이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이었죠 그 축하를 한다고 축전을 보내왔었죠 여기에서 시진핑은 산과 강이 있다와 있는 친선적인 인방 인방은 이웃인자 나라방자 이웃나라죠 친선적인 인방이다 북한은 그렇게 하면서 양국 친선관계가 두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으며 새해가 흐를수록 굳건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새로운 정세하여 중국축은 조선축과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실무협조를 심화시키며 중조관계를 시대와 더불어 전진시켜 보다 큰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복리를 마련해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용의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북한하고는 친하게 지내겠다 잘하 잘 지내자 너랑 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국가다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영향력 공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정원이라든지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가끔 쓰는 말인데 이게 뭔가 하면요 지금 중국하고 우리는 1992년에 복교를 하면서 평화관계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핵을 갖고 있고 또 경제를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지 세계 2위의 경제국이다 보니까 중국이 수입을 줄이거나 원자재 수입을 안 하거나 그러면 우리 경제가 좀 힘들어지죠 그렇게 해서 대국 행세를 하는 겁니다 핵무기도 갖고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주변국들을 동원해서 압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국하고 싸움 지내면서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이 겁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뭐 하게 되면 에이 따라가야지 하고 따라가게 되는 게 영향력 공작이 먹히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 간의 외교를 할 때 평등한 것 같지만 원래 평등을 보장하는 게 베스트팔런 조약이거든요 내가 제국이든 왕국이든 공작이 이끄는 공국이든 공화국이든 똑같다 라는 게 베스트팔런 체제고 지금은 그런 체제에서 움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정책이 힘에 의한 거니까 힘이 있는 나라가 딱 하면 끌려갑니다 미국은 실질적으로 공격은 하지 않더라도 무역 제재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전쟁은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으니까 평화조약 맺었으니까 그래서 그날을 굴복시키죠 중국도 약간 그런 방법을 씁니다 히토리를 우리나라한테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자기네 여행객이 우리나라에 못 가게 한다든지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미국이 쓰는 거는 굉장히 강한 힘이고 얘네들은 상당히 약한 건데 미국과 중국을 동국으로 봐서 중국이 하는 요구에 굴복하게 되면 우리가 영향력 공작에 말려든 거가 되죠 여기에 말려드렸던 대표적인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고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러시아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되게 경제규모가 비슷하죠 우리하고 일본 국방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면 또 영국과 프랑스는 핵도 있으니까 러시아를 막 야단쳐요 그리고 독일은 실질적으로 2차 대전 때 바르바르사 전쟁 작전 계획에 따라서 소련을 침공했었잖아요 그리고 프랑스도 나폴레옹 때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공격했었잖아요 이런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우리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고구려가 과거 봉상왕 때인가 중국 꽤 북쪽으로 쳐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중국은 한족이 아니라 북방민족이 있던 중국이니까 그리고 중국 심장부를 때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베이징을 때리거나 고구려나 고려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 중심부는 저쪽 서안 황하중류였는데 그게 너무 멀고 그다음에 몽골이 지배하면서부터 베이징이 중심이 됐는데 그 이후로 우리는 한 번도 베이징을 쳐본 적이 없어요 일본은요 베이징을 점령하고 양자강 남쪽까지 중국을 밀어붙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중국을 안 두려워하고 중국은 일본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을 굉장히 대국으로 보고 있어서 중국이 한마디 하면 깨갱합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요즘 한국에 안 오죠 각 대학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중국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우리 경제가 안 좋아서 중국을 잘 달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중국이 뭐라고 하면 우리 대통령이 한 것처럼 따라가게 되는 게 영향력 공작에 말려드는 거죠 이게 중국이 노리는 대코리아 외교 공작입니다 두 번째로 중국이 하는 외교 공작은 뭔가 하면요 중국 처지에서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있죠 중국은 과거 천하체제라고 해서 자기네가 가운데를 종이라고 그러고 울타리를 번이라고 합니다 종번체제라고 그러죠 우리는 종각집이 있고 바깥에 있는 거는 번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가게 되면 사스마 번, 무슨 번 이런 게 있죠 번 그게 뭔가 하면 교토가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번이죠 그 번에 있는 번주들이 다이묘들이 막 싸우는 게 일본의 전국시대가 되는 거고 그중에 한 다이묘인 번주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천하통일하면서 자기가 이제 한 게 이제 그게 막부정권이 되는 거죠 번주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일본의 막부입니다 중국이 이제 종번체제를 만들어서 자기는 제국이니까 황제가 있고 주변 국가들은 번국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번국의 군주들한테 나는 황제니까 너는 왕을 해라 왕 자기를 나눠주면 그 나라가 어느 날 순간에 왕국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왕국이 그렇게 받아서 왕국이 돼버린 나라죠 근데 이제 몽골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걸 받지도 않고 스스로 칸이라고 그러죠 칸, 칸 쿠빌라이 칸 근데 그들도 중국을 점령해서 제국을 운영할 때는 중국식으로 황제를 자처하면서 물론 칸이란 말도 썼지만 중국화 내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기네가 만든 법 언어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미국 내에서도 한국어 쓰는 사람이 있고 스페인어 쓰는 사람이 있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요 자기네 법이 통하는 나라는 지역은 자기 나라다 이게 이제 자기 종주국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 자기네가 만든 외교 정책이나 문화를 따라오면 번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식 한자를 쓰고 굉장히 중국이 경도된 나라니까 번국이고 속국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그 나라도 중국법이 통하면 내 나라다 하고 먹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명나라에 조공을 할 때 대명률을 어겼습니다 대명은 명나라죠 유른법 명나라법이 어겼습니다 처벌하십시오 역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드라마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명나라법을 통하자고 했던 게 조선입니다 사실상 명나라의 일부가 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다가 기막히게 우리가 빠져나왔습니다 자 중국은 그러한 그렇게 주변국을 통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번국을 관리합니다 이 번국이 중국에 가깝고 중국을 충성해줘야만 저 멀리 있는 또 강대국이 올 때 얘네들이 완충국가를 해줘요 그래서 얘네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용납을 해줍니다 무너지면 약간 경제 지원을 해서 살게 그러나 이 번국도 커져가지고 일본에서는 번국이 커져가지고 중앙안을 다 먹어봤잖아요 그게 도쿠가 이에야스 정권이 되는 거죠 그 여전에는 도요토미 히데우시고 오당 로브노아가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이 번국이 커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상당히 이렇게 억압은 하지만 또 망하면 더 큰 외세가 들어오니까 또 적당히 지원을 합니다 이게 종번 체제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하늘을 이었다 천자고 너희들은 신하다 이런 시스템을 계속 운영 중에 국제중기에서 퍼트리는 거죠 그게 바로 중국이 고대부터 해왔던 영향력 공작입니다 지금 시진핑이 우리 한덕수 총리가 가니까 윤 대통령이 상당히 자주성을 가니까 한덕수 총리를 대접해 주면서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해서 이 구구절 축전을 딱 보내서 너는 나의 임방이야 친한 친구야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중국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중앙아시아 나라들은 별 볼일 없고 몽골도 힘이 없고 베트남하고 한국이 문제인데 한국 중에서도 북한이 만만하죠 북한이 가장 가까운 번국으로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까운 번국으로 있으면 중국은 편한 거죠 둘 다 자기네라랑 한 나라가 되지 않아도 돼 그건 다음 다음 문제야 그래서 북한이 까불어도 핵실험을 해도 야 하지마라고 해놓고 나서는 알았어 알았어 적당히 해 이렇게 봐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반중 친민 노선을 가도 알았어 이해해 잘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대국인 거창을 하면서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실체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핵을 갖고 있고 바로 핵을 갖고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한 것도 핵을 가지고 있으면 영향력 공작을 하기 좋은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민주당에 있는 주사파들이 날뛰는 것도 북한이 뭐라고 겁을 주면 우리가 한 판 붙자 그러면 전쟁하지 않은 겁니까? 이명박 때 천안염 사건 당하니까 민주당에서 나왔던 게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는 말이 전향하지 않은 겁니까? 이러고 나왔잖아요 바로 북한의 영향력 공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주의 국가들은 항상 강력한 무장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이 그렇고 러시아가 그렇고 북한이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렇게 했고 소련이 외무부 장관이 북한을 가겠다 또 푸틴이 갈 수 있겠다 하는 것도 자기네 핵 능력을 믿고 우리를 한번 압박해 보는 거죠 영향력 공작을 해보는 거예요 문재인 같으면 어맛뜨거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잘 다뤄야 된다 하면서 혼밥을 먹으면서 쫓아가겠지 그런데 윤석열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버티면 우리 땅에서 누가 나오느냐 주사파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하자는 겁니까? 우리 러시아의 경제 이익이 얼만데? 이러면서 영향력 공작에 굴복하는 생각들이 나오죠 기업가들 중에는 러시아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더하고요 이 연향력 공작을 극복하는 나라들이 유럽에서는 영덕불이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인 거죠 그리고 호주도 극복을 하는 나라죠 경제 규모가 우리 정도밖에 안 되지만 호주는 미국이 주도한 전쟁 나토가 아닌 나라가 참여할 수 있을 때는 다 참여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공격 원잠을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연향력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차차차 좀 먹어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대국이 될 수 없잖아요 제가 죽거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 자선 10대가 내려갈 때까지는 대국이 못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붙어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그럼 어디에 붙을 것이냐 중국에 투자한 사람은 중국에 붙자 그러겠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이 번국들이 약해지면 자기 영토화하는 습성이 있었어요 중국은 원래 큰 나라가 아닌 자꾸 이렇게 잡아먹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미국도 잡아먹었습니다 동부에 있던 세력 13개 주가 계속 서부로 해서 미국을 먹고 캐나다, 멕시코, 영양권에 다 집어넣었잖아요 나토까지 넣었잖아요 그러나 미국은 우리라고는 태평양에는 엄청난 바다가 있어서 영토화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구체적으로 영토화는 안 하겠다는 게 자기네 전략이고 영양권 안에만 있으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라도 경제적으로 번성화하고 더 국가적 지위가 올라갑니다 이게 국제정치입니다 이거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하는 또 러시아가 지금 펼치는 또 북한이 핵을 갖고 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주사파가 춤추고 날뛰게 되는 영양력 공작에서 얼마나 뻗어나오느냐 이걸 할 수 있는 이걸 보고 싸우는 주최 세력이 제가 보기에는 외교보호 친구들은 이것까지 못 보고 늘 국정원 친구들이 만나면 영양력 공작 종번 체제에 말려들고 있어 얘기하고 저도 그런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해가 됐는데 이걸 깨는 방법이 뭐냐 우리도 공작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민주화 시위가 나서 시진핑과 요즘 한참 독재를 하고 있는데 무너지게 만드는 거지 어려울 것 같죠 일본에서 일본 개화기 때 일본의 육사 나오고 한 젊은 장교들이 우리 땅으로 만주로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그쪽 지도를 그리고 그쪽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느냐 이런 작정들을 짜게 되죠 그래서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그것도 일본 육군 중앙 육군이 한 게 아니라 파경 군대인 만주에 파견해놓은 관동군에서 제 기억으로는 소자하고 소령하고 중령의 작전계가 만들어서 만주를 중국에서 뛰어내서 만주국을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중국을 침공하는 것도 일본 군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늘 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축구할 때만 지지 않고 이런 거는 왜 못하냐 이거지 북한은 어떻게 와일시키느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국가정보원이 정보를 구하고 우리 육군과 해군에 있는 특수전부대 그다음에 전부사의 특수전부대를 동원해서 미국이 알카이다 세력 제거하듯이 탁탁 작전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공포를 주면 저들도 어마어마한 영향력 공작을 우리한테 당하게 되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는 그게 어렵겠지만 외계적으로 중국 민주화 공작을 계속 베이징에서 베이징 대학 청와대학 학생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 광주 출전가를 그들 버전 번역해서 불면서 나오면서 타셔타도하게 나오게 하는 게 그게 우리의 공작이 되는 거죠 이런 공작은 2차 대전 때 아니 1차 대전 때 일본이 1차 대전 아니 1차 대전 전에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 일본 군인들이 무관으로 가서 러시아에서 했었습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되도록 공작을 했다 그게 시바리오타가 쓴 사카노우메우에노쿠메 언덕의 구름 보게 되면 소설이 있지만 쫙 요사가 돼 있죠 그렇게 담대하게 했기 때문에 일본은 동아시아 변방의 섬나라지만 강백으로 올라섰던 겁니다 미국한테 져서 깨갱해서 그렇지 세계를 다룰 줄 아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베하고 지난번 아소 외무상인가 그 두 친구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만들게 되고 그걸 미국이 받아서 같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반열에 올라가야만 통일을 할 수 있고 중국을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을 같이 해야 될 민주당에서는 개딸하고 소 딸이 설치고 있어요 거기에 엎여갖고 이재명에는 단식하다 안하다 그러니까 제가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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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훈아의 공이나 들어라 이러는 거죠 국제정치가 어떻게 춤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국내 정치에 몰입해서 개딸과 소 딸 그 환호에 빠져있는 이재명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힘당도 마찬가지 크게 보고 가야 되고 지금 국가정보원이 김규현 씨가 있으면서 시야가 좁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굉장히 좁은 사람이었어요 신원식 장관이 가게 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신원식 김규현 그다음에 이제 조태용 실장하고 김태호 안보차장 1차장이 이 그림들을 그려가줘야 되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펼치는 영향력 공작 지금 러시아도 우리도 평화제약을 맺었기 때문에 전쟁은 못해요 북한은 우리하고 평화제약을 안 맺기 전쟁할 수 있지만 유엔 체제를 깨우고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영향력 공작이고 그게 먹혀서 여기서 주사파가 점점 커져갖고 지들이 권력을 잡고 북한하고 통일하겠다 문재인처럼 그렇게 되면 북한식으로 통일을 내는 겁니다 거기에 말려져서 장단 쳐준 게 주사파란 걸 아시고 그 주사파 세력들이 어떻게 모양을 바꿔서 개딸과 소 딸이 돼서 이재명을 옹위하고 있다 이걸 보시면 한국에 큰 그림이 나올 겁니다 개딸과 소 딸 사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말씀이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